사랑 없이 스킨쉽만 1년 할 수 있어 사랑 없이 스킨쉽만 1년 스킨쉽 없이 사랑만 1년 할 수 있어 여기 소리가 좋아 여기가 그런데라니까 이모아 미칠 좀 주세요 그럼 사랑 없이 스킨쉽 1년 사랑 없이 스킨쉽만 1년 그럼 이 정도는요? 이게 무슨 스킨쉽이야? 이게 스킨쉽이니? 안경 닦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랑 없이 스킨쉽 그럼 그래도 사랑 없이 스킨쉽 없겠습니까?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비즈니스적으로 이미지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이산이 너 이산이니까 하는 거야 이산이니까 이러나 아니 내 스킨쉽을 혼자 하면 되지 아니 뭐 아니 너 그러니까 1년 동안 상상하면서 혼자 스킨쉽을 하면 되지 이렇게 너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 혼자 일을 해요 야 사랑을 하는데 스킨쉽을 어떻게 참아요? 욕구적으로 이게 인간 자체가 스킨쉽 내가 이렇게 막 갈증이 나냐 맨날 나만